어 어디 갔다 온게 아니라 좀 문제가 있어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겼어 내 다마르기니 좀 팔아야 될 것 같아 차 때문에 ㅈ 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 내일 그래서 또 차를 바꿔야 돼 뽑은거랑 상관이 없더라고 이게 뽑은거랑 상관이 없는게 내가 좀 안일하게 했어 어 안일하게 해가지고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나타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교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튜닝은 되있는거를 샀는데 어 그게 좋은게 아니더라고 차가 방송도 좋지만은 차가 다녀야지 차지 한 10킬로도 못가서 이렇게 게이지가 그 냉각수 게이지가 하이로 너무 올라가가지고 운행을 못할 정도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원했던 그런게 아니야 나는 진짜 전국 방방고권수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봐둔거 있지 보여줄까? 귀엽지? 어? 요걸로 간다 어 요걸로 가야되는 부분이야 어? 귀여워 어 느리지만 착한 아이 작지만 강한 아이 이름은 지워줄거야 작지만 강한 아이 어 얼마나 귀엽냐 요기 위에다가 이제 어 여기 위에다가 어닝 좀 달고 어? 이제 돈 벌어가지고 여기 앞에들 좀 바꿔야지 어 어 친구야 그치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아 근데 제일 중요한게 뭐냐면은 얘들아 이게 친구야 이게 밴이라가지고 어? 어?간을 지워준다 어 이 뒤에가 뒤가 이렇게 텅텅 비었는데 괜찮겠나 어? 뒤에가 하하하 어 요 요 요 요 차야되는데 한명은 요 타고 한명은 요 타고 짐칸에 타야되는데 괜찮겠나? której 쉬 solche 또 이렇게 붙어민ано 또 좀bench 귀엽지? 여기서 내가 좀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어떤식으로 내가 만들꺼야? 응? 너네들한테만 공개해줄게 어음 어음... 어떤식으로 거기 어떻게 할거냐면은 저기 요런식으로 아마 갈겁니다 예 요런식으로 아마 꾸며질거야 요런식으로 요게 레이거든요 어 요렇게 위에 이거 달고 요거 달고 그 다음에 어닝 어닝 달고 앞에 부분 요렇게 해가지고 어 바퀴 요거 휠 바꾸고 요렇게 아마 다닐겁니다 괜찮지 응 어 오리나 어서온다 귀엽지 귀엽지 않습니까 좀 내가 좀 어 바꿨어 어 좀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느리지만 착한 아이는 탈락이고 느리지만 아이는 탈락이고 작지만 강한 아이로 갈거야 미루토 미루토야 작지만 강한 아이 어 일단은 어 제가 병신인지 아닌지 보세요 630만원이구요 14년 2월씩 29,000km를 탔습니다 혹시 차에 대해서 차에 대해서 아시는 분 제가 그래서 어 뭐야 왜 이렇게 싸지 거짓만이라 차 사고 한 120원 당했나 싶어가지고 확인해봤더니 아 정상이야 아 정상이야 어 정상 그리고 일단은 뭐 없어요 내비게이션 없고 스마트키 없고 썬루프 없고 헤드램프 주차감지센서 후방카메라 열선시트 통풍시트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어 저기 보자 여기 보험이력 보험이력이 제일 중요하지 없어 보험이력 어 보험사로 내차피해가 1회 390만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저 잘못 저 이것도 잘못된거에요 이거 누가 박은거야 어? 이 차가 나 이 차를 누가 박은거야 그래서 지금 씨앗 엔진 엔진이 지금 존댄거야 이거 나 또 당하는거야 아 씨앗 또 고민해야돼 어 으 으 으 으